아빠, 영화동화 틀어주세요. 하연이 공부하려고? 결제, 오케이. 영화동화 틀어줘. 다음 거. 사진과. 이렇게 다 보여줘도 되나? 고민 많으시죠? 좋은 내용의 다양한 교육 컨텐츠들을 시청하는 것은 성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프라임 키즈랜드에서는 검증된 키즈 컨텐츠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. 매번 결제할 필요 없이 무대 안으로 프라임 키즈랜드 요금 5년이 추천합니다. 올레TV 키즈랜드